엄청 많네 진짜 무섭다 일단 이놈은 잡을 수 있어 좀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쪽으로 올거란 말이지 한번 아이! 세명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네놈 네놈 일단 절반 정도는 처리했어 여기가 문젠데 여기가 문젠데 저놈이 다리에 서있는 놈이 저놈이 계속 여기만 보네 소음총이라도 있으면 쏘겠는데 소음총이라도 있으면 쏘겠는데 오케이 이쪽에서 처리한다 어? 이거 뭐지? 총이 그냥 심 bark 좋아좋아 여기 두놈 처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야야 뭐야 이거 놔 의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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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끝 아 여긴 못잡나? 여기 잡아야 되는데 호호 호호 어? 어? 오케이 맨눈 안 남았어 맨눈 안 남았어 어? 맨눈 안 남았어 어우 저거 너무 많은데? 저긴 다이너먼트로 끝낼까? 가자 가자 자 혼자 남은거 같은데 이제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끝 머리를 안 내지 저거 엄너덩시켰다 왜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들었acc? 그치만 해봐 맹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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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내려갔다가 나무에 거는 거 있죠? 걸어주고 뛰어서 아! 하나 둘 한번만 더 할게요 셋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아 힘들다 이거 떨어지는 게 아닌가봐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건너뛸 수 없다면 저기 있는 나무는 너무 높은데 저건 너무 높고 여기 같은데 어 아이씨 뭐야 아 내 탄 아깝다 아 죽었네 어 안 죽었니? 어딜가 이씨 총 미쳤내나 죽은 척을 하고 있어 야 이거는 가기 쉽지 않은데 여기 점프한 다음에 이쪽 아이씨 저기 아니네 일단 저기 첫 번째는 저기가 맞는 거 같아요 아이씨 그걸로 내려가다가 반대쪽 돌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 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끝에서 타다가 가다가 이렇게 여기 여기는 그냥 가면 떨어지는데 어어 잠깐 뭐 자! 밖은 앞에 더 뛰어다 이거는 더 위치한 거야 우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오워어어어 이거 나무 못 타나? 아 나무 못하게 해놨네 여기서 이걸 타고 그냥 저쪽으로 안될거 같죠 여기서 한번 뛴 다음에 이거 이 도약으로 될려나? 둘 셋 된다 아 형은 그냥 왔어 풍경보고 해달라구요? 풍경차 네이트도 풍경보고 있네 이거는 가다가 안타고 엄청 꽈놨어 동선을 아 여기는 설마 자 아 아이고 무슨 놈의 동선을 이렇게 꽈놨대 올라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형 올라와봐 어디에요? 형 어디에요? 왼쪽이네 아이씨 짜안 짜안 이렇게 오케이 아아 귀 찾기 힘드네 오케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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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프도 우리 레이푸드 여기 와있을까? 현재 예 이곳에 이곳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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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 hone 숙소 어 칼이다 스컬 크로스본, 크로스소드, 포인트 다운 1959년, 1699년 맞네 뒤집기는 없어요 가자 세 가지가 모두 맞는 묘비라 1659년에서 1699년 여긴 이건가 본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1671년에서 1697년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1633년, 1669년 이것도 아니고 1659년, 1699년 여깄다 아, 거미, 거미 거꾸로야 다 맞춰야 돼, 세 가지가 1665년, 1702년 날짜가 안 맞고 gonk 12776년 이건, 아예 연동 안 써있어 그런데 맞았어 찍었는데 제길 수송구 거주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걸 레이프를 못찾은거 아냐 와 15년동안 이걸 못찾았어요 다 폭파부단 했으면서 불쌍한 레이프 이렇게 쉬운걸 이게 사람 두뇌가 있어요 두뇌가 이거 뭔가 스위치 같은데요 쪽지가 있습니다 마침내 성 디스마스 축제와 함께 기적이 찾아왔다 황금에 대한 얘기가 있구요 레이프가 미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를 몰랐으니까 이 지하가 엄청 크네 보물 동전인데 금화 아 아 십자가 여기 다 있네 그래 이 십자가 있죠 우리가 있었던 십자가는 자세 흐흐 이거 보니까 얼마전에 그 영화 리즌이라는 그 영화 생각나네 라이즌 라이즌 자 딱봐도 퍼즐이죠 부두칠성인가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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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게 뭐지? 불 구멍 맞추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불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 봐봐 아, 불이 따로따로 있잖아 네, 여기가 살짝 안 맞는데? 아, 옆으로 돌릴 수 있구나? 아, 몰랐다 뺏고 이게 이거하고 이건가 본데? 그치? 여기 이거하고 이건가 본데? 이렇게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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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요, 아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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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로그 자, 그치? 이치. 그치? 이치? 그치? 레이프에게 다시 가야 된다니 그 레이프가 용병들하고 기다리고 있... 아 잠깐만 흑누나 또 봐야 되나? 흑누나가 있단 말이지 흑누나가 있어 타격의 대가 흑 흑 와 시작하자마자 엄청 많네 여긴 잠입인데 딱 봐도 아까도 잠입으로 다 깼는데 뭘 이 정도야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네